초보 교사들의 기본적인 능력치를 쑥 키워주는 교육과정입니다 아웃풋을 이끌어내는 액티비티들 노련한 수업 준비와 수업 진행의 실전 팁 우는 아이들을 쉽게 진정시키는 팁 등 학생관리 비법들 학부모 상담 실천 팁과 문제상황 대처법 트렌디한 교육 정보들까지 바로 실전에 적용 가능하고 실력 있는 교사분들이 들으셔도 도움이 되고 속이 뻥 뚫리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비 초보 강사를 위한 강사교육 기초과정을 맡은 강젠마 영어교육 전문가입니다 진짜 좋은 교사는요 학벌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노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어 실력이 권력은 아니에요 내가 권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영어를 배워서 이걸 권력으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멋진 강사가 되자 이 강사라는 직업 때문에 아 또 뭐래 또 뭐 해야 돼 아이들은 뭐 이건 왜 못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그 과정을 겪어나가고도 있듯이 나 또한 그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매일매일 멋진 선택들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교사가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한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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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